제가 뒤로 돌았나요? 서리가 돌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리임포스트 존 이라고 해요. 강화 존이에요. 강화 존 이라고 하는데 이걸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이렇게 앞으로 왔을 때 예전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움직였을 때 앞으로 오도록 만들어줘야 뒤로 안 돌아요. 지금 바로 이하고 짝짝 돌리기 시작했죠. 지금 180도 턴 했어요. 90도 턴 90도 턴 180도 턴 안 돌죠 뒤로. 이것부터 먼저 가르쳐 주면 뒤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일들이 안 발생해요. 뒤로 가려고 그러죠. 앞으로 다시 왔죠. 항상 앞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을 이렇게 연습을 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질리티의 기본이에요. 핸들러가 방향을 돌리는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트리 다이빙을 저랑 비켜 봅시다. 던지고 오면은 내가 돌아서 있어요. 어디로 와야지 앞으로 와야 되죠. 앞으로 왔을 때 애 방향은 상관없어요? 네, 상관은 없어요. 애 앞쪽으로만 머리가 들어오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어질리티라고 생각해 봅시다. 개가 달려 나갔어요. 개가 달려 나갔어요. 와요. 오는 데에 허들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돌았으면 허들이 있을 중간에 넘는 거예요. 내가 몸을 돌리고 팍 가슴을 닫았기 때문에 다시 뒤에 쓰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뒤에 쓰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돌려주세요. 왼쪽으로 다 돌려주셔야 돼요. 왼쪽으로? 네.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 트립다이빙을 결합해서 여기에 발을 올라가는 것을 연습시킬 거예요. 올라가는 건 뭐냐면 컨택 존에 스스로 올라가 A프레임이나 도그워크에 올라가는 시소에 올라가는 기본동작을 다 만들려고 하는데 스스로 하게 하려고 하는 놀이에요. 그 전 단계에요. 그래서 던지고 오면은 또 주고 이걸 몇 번을 하세요. 던지고 오면은 또 주고요. 트립다이빙. 오면은 가까이 오면 주세요. 유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먹을 걸로 이끌어서. 얘가 스스로 올라오도록 해야 돼요. 던지고 내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좀 아빠를 하나 올렸어요. 아빠를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뒤로. 한 번 아빠를 하나 쳤죠. 그 사이밍을 잡아주셔야 돼요.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예스! 그떡! 예스! 그떡! 두 개 올렸어요. 잭판! 잭판! 잭판 계속 잭판! 내가 유인해서 올린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도. 이런 자발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게이트! 리셋! 다시 해! 어때? 가만 가만. 예스! 그떡! 세 발! 세 발 올라갔어.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발을 다 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루어링 하지 않았습니다. 둘만 다 해. 오늘 와서 안 이겼어요. 예스! 그떡! 네 발 올라가면 너는 완전 성공 천재야. 깨릿! 예스! 예스! 습중력 빠른데? 네. 습중력 빠르고 겁이 없는 거. 네. 이제는 이걸 몇 번 하게 되면 무조건 네 발이 올라올 거예요. 네. 네. 예스! 그떡! 저 파트! 예스! 리켈리트!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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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ihr. 어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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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rie! 게임! 컴퓨어! 예스! Smithster 게임 놀이의 규칙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잘한다. 진짜 잘한다. 잘하죠? 이까지 꺼? 이까지 꺼? 망설임 없이 올라와요. 이제 망설임이 없어요. 투자하지 않아. 다음 단계는 살짝 길방 길이로 놓고 약간 외곽으로 한 번 보셨어요? 네. 약간 두려움이 아직 있는 거예요. 자.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생각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는 거야? 그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 응. 혼란스러워. 왜 안주지? 왜 안주지? 아까 여기서 내가 덧던 위치가 저쪽으로 있으니까 나한테 오려고 어쩔 수 없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거 선택을 지금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깨릭. 컴컴컴컴컴. 아니야. 여기 올라갈 수밖에 없이 살짝 띄워볼게.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기능이 있지만 예스! 성공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스! 예스!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설정을 했어요. 이것을 행동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 행동 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부터 얘기해요. 걔한테 무리하게 반복 훈련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면서 점차적으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늘려나가 줘요. 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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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깨릭. 깨릭. 예스! 깨릭. 깨릭.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지? 미안. 내가 확 던졌어. 이거 옮겨느라고. 깨릭. 예스! 깨릭. 갈릭. 여러분들은 소통active. 욕기를 해. 옮겨. 그렇지. 아, 잘했어. 쉬었어. 쉬어야지. 쉬어. 수고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더 뿌듯해 에의, 진짜 잘했어. 다음 타자 부들부들하고 싶어 부들부들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다시 잡을게 기다려라 나 뭐 화증을 하는거야 강지야 알지 부터 하자 강지 알지 강지 알지 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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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온 경륜이 있으세요 살아온 경륜이 있으세요 위치를 바꿔 볼게요 이제 목보는 사이에 살짝 들어가요 자 어디 갈거야 어디 갈거야 어이씨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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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용기를 내 용기를 내 용기를 내 예스 또 발을 들었어요 방금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는게 보여요 레디 깨닛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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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괜찮아 그렇지 깨릿 괜찮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예스 됐다 처음에 용기가 힘든 거야 용기를 내는게 레디 깨릿 어 어떡할까 그렇지 오오 오오 아.. 이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만 해요 이거 교육을 해야 하는데? 식탐이 있어 식탐 예스 좋다 보상을 항상 요 위에서 했어요 장소 보상이에요 요 위에 장소가 좋아지게 게리 컴온 컴온 예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갔어 내가 뭐랬지 지금? 내가 지금 무슨 리셀한거야? 내가 무슨 리셀한거야? 그렇지 잭팟을 떨어뜨려줘요 계속 보상을 해주는거야 처음에 한동안 했을때 리션이 그리고 다시 던져줘요 리셋 행동 리셋 그 다음에 또 하는지 봐요 그렇지 시크 예스 레디 예스 뒷발을 쓰려고 지금 생각했어요 의지적으로 뒷발을 보통은 뒷발을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수는 운동신경계발까지 겸해주는거야 이런것들 심류도 변화시켜주지만 운동신경까지 자기 몸쓰는것까지 지금 신경쓰게 만들어줘요 뒷발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예스 예스 자발적으로 생각하는게 보이죠? 네 두번 올렸다가 아 이거 아니지 하고 두번 올렸다가 뒷발이 따라올라오고 루어링과의 차이점이 이거에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심리를 변화시켜요 약간 두려워가지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심리적 벽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는거 단순하게 저기에 올라가게 하는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얘의 심리 변화 행동 변화 그리고 뒷다리 쓰는 근육 인지까지 뒷다리인지까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거죠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켜요 근데 루어링을 하게 되면 얘는 간식만 보고서 그냥 쫓아가는거 밖에 안돼요 맞아요 수동적인 기계적인 개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런걸 훈련조련이라고 그래요 이런건 교육이에요 이런건 교육이에요 이게 행동곡절을 넓게 뒀는데도 올라오는 것은 올라오는 것에 대한 이제 이해를 규칙을 위한 놀이규칙을 위한거에요 먹는걸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올라가는거 이 규칙을 위해 다 비어버린거에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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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운데서 살짝 아유 불렀어? 어떻게 해야할까 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복전이 얘가 훔치려도 밀 때 안볼 때 밀었어야 되는데 민숙은 저거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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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하게 되면 변형을 재해요 위에서 돌게 만듭니다 하하하하하 암흡 R존을 여기다가 있다가 내가 R존을 이렇게 바꿔 나가는거에요. 내가 움직여요. 여기에서 울려야해요. 굉장히 예민해요. R존으로 올라요. R존, R존. 놀래요. 익숙치 않아? 그렇지. 익숙치 않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렇지. 잘했어. 좀 쉬었다가 이제. 이따 좀 오래 하는거 좋지 않아요? 네 맞아요. 최대한 하셔봐. 뭐야? 잘했어. 금방 두 발 그냥 올렸어. Ready get it? 예스. 안 까먹었어. 어떡해. 반복 훈련이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규칙을 이해하면 반복하지 않아도 합니다. 그걸 모르는 개보다 멍청한 인간들이 반복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죠. 그럼 개가 멍청해야라고 생각해서. Get it? 예스. 그래. Get it. 어떻게 할거야? 그거 아닌데? 생각해봐. 생각해봐. 우왕장. 우왕장. 그렇지. Get it. 잘할 수 있다면서? 예스. 이제 퍼펙트해진거에요. Get it.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규칙을 완전히 이해한겁니다. 잠잤어? 도리키 해보자. 도리키. Get it. Get it. 예스. 예스. 잘했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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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예스. 나중에 심화학습에 가면 이거 크기를 반으로 줄일거에요. 아아. 컴온 컴온 컴온. 예스. 잘했어. 예스. 예스. 예니. 끝 이제. 교대. 금방 배어. 이렇게 용량. 예스. 예스. 출동해. 간다. 이렇게 용량 개들을 루어링을 한다고요? 예스. 룰링하는 인간이 더 멍청한거에요 정말 완벽하게 sleep 사회 경험을 하셨잖아요, 회사 생활을 좀 해보셔서 그냥 뛰어넘는게 아니라 그 위에서 그 위에서 그렇지 내가 움직이면 그래 괜찮아 괜찮아 내가 어느 위치에 서있더라도 올라오면 어딨어? 그렇지 이거 아닌가? 생각했어 귀여워 오늘은 여기까지 알지존 연습을 한 번 하는 거예요 바뀌어진 곳에서 그래서 몸을 돌리면서 몸 앞으로 오는지 그거 손에다 쥐고 비닐으로는 안 보이게 하세요 간식도 안 보이게 하셔야 돼요 보이면 루어링이에요 이렇게 주시고 앞에 오면 주고 앞에 오면 주고 몸을 돌려보세요 90도 네, 그렇게 주시고 너무 큰 거 던져주는 거 잘라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또 몸을 돌려보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네, 왔어요 몸 앞에 주세요 반대로 한번 돌아보시고요 반대로 돌아보세요 예, 뒤로 안 돌았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뒤로 돌지 않는 거를 지금 예 네, 됐어요 자, 그럼 이걸 응용해가지고 여기 허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서 있다가 여기 앞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을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게 하면서 앞에 허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뛰어넘게 되겠죠 그러면은 기다려서 그 앞에서 보상을 해 주세요 내가 아니다 핸들러한테 가라 부르세요 이제 주세요 거기서 몸을 돌려보세요 천천히 돌려보세요 천천히 그렇죠 주세요 다시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기다렸다가 반대 방향으로 뒤로 돌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서 돌아보세요 이제 눈을 마주쳤을 때 그렇죠 그걸 동기화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걔랑 너무 큰 것도 주시는 거 같은데 뭐 달랐어요 예 이제 자동적으로 자동으로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얘가 먼저 넘죠 이걸 이걸 바라는 거예요 다시 기다렸다가 예 지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움직임이 다시 레디 고 레디 고 이제 몸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 자 이제는 90도로 한번 해볼게요 두 개를 놓으세요 저 90도로 발을 허드를 허드를 두 개를 놓으세요 90도 앵글로 도는데 이제는 좀 더 길게 도는 거예요 예 거기다 놓으셨으면 여기서 자 걔가 여기 있어요 여기다 놓고서요 네 도는 거 돌고 여기서 돈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돌고 여기서 던져주는 거예요 아 알겠죠 네 주세요 볼 때 아이콘택을 하시고 한 번 더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 한 번 더 도세요 한 번 더 돌아야죠 아 그쪽 아닌데 다시 다시 그렇죠 거기서 돌세요 그렇죠 주세요 반대방향 하고 또 도세요 바로 이어서 도세요 그렇죠 다시 반대방향 돌고 돌고 계속 도세요 네 그렇죠 저 여기까지 알지 부터 알지요 알지가 뭔지 알지 네 주세요 아니요 앞에다가 주세요 예 한 개 가지고 하세요 하나 치워주세요 허들 아 네 네 저 맨 아래 칸에 내려오세요 네 높이 하실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알지 그렇죠 또 한번 돌려 보시고 반대로 돌리고 주시고 예 주시고 예 사회 경험이 많아서 잘 할 거예요 해보죠 이제 허드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허들 앞에 두고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거기서 거기서 던져주세요 앞으로 던져주세요 앞으로 달려가는 방향으로 또 던지세요 앞으로 늦었어요 지금 던지는게 늦어요 지금 던지는게 앞으로 내가 점프했을 때 앞으로 던지세요 아 네 점프했을 때 지금 던져요 그렇죠 핸들러를 쳐다보지 않게 앞을 쳐다보고 계속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던지세요 던지세요 턴 던지세요 두개 한번에 90도 핸들링 한번 해볼게요 네 거기 가운데 쓰시고 자 성공 한 번에 성공 성공 늦으셨어요 던지는게 다시 성공 다시 반대로 던지세요 예 잘하네요 다시 또 예스 자 얘는 지금 잘 따라하는 것 같은데 180도로 배치하세요 180도로 혼자 하고 있어 지금 180도로 예 거기서 성공하시면 오늘 수업 끝 어느 쪽부터 하실래요 돌리고 가세요 그렇죠 마지막에 앞으로 달려나가시기 달려나가시기 앞으로 돌고 달려나가세요 던지세요 예 다시 반대방향 반대방향 두 번 하셔야죠 180도로 해야죠 미안해 넘고 달려나가세요 던지세요 그리고 예 반대방향 가고 그쪽에서 던고 돌리세요 돌리세요 뛰어나가세요 뛰어나가야죠 예 좌우 헷갈리죠 다시 한번 더 뛰세요 돌리고 돌리고 뛰세요 그렇죠 지금 핸들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고 턴 달려나가세요 너무 늦었어요 안 맞았어요 다시 한번 하고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 고맙습니다